으하하하 그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드지와 아슘볼티빔 베이비 으우오 우리 저희 지금 저희 지금 그 스피드런 녹화 다 나면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처음에는 재미라 했어요. 이제는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저희 이미 많이 했어요. 지금 총 몇 레벨? 저는 16레벨인데 저희 지금 30레벨이에요. 어, 오케이. 이거 총 몇원이지? 이거 그러게요. 일단 갑시다. 음, 잠깐만 그 총 어디인지만 확인하고 가자. 일단 여기가 1레벨 여기가 이 게임에 처음 접속하는 사람들부터 하는 것인데요. 오케이. 아, 특히 이거요. 이거 보이시면네. 이거 내 폭탄이요. 네. 이게 폭파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맵들이 여러가지 수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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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R-5레벨 저기는 지금 네, 이거 레벨이 높아질수록 장갑매질 되는 맵이 많아요. 일단 여기를 다 파기한 다음에 다음 맵으로 갑시다. 아... 계속 같이 할게요. 어, 저는 총을 쇠로 쐈어요. 저 지금 돈 꽤 투자에요. 팝! 자, 여보세요. 저희 총. 저희 총은 박살이 될 거예요. 이 도시를. 아예 경기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오 가까이 가서 봅시다 아잇 가까이서 가까이 가서 봅시다 이제 진짜 강해 이거 이거 최대 돈이 최대 몇백만원 정도 될거야 몇백만원 정도 안될걸? 아님 폭탄 한번 봐봅시다 아님 폭탄 아 저의 폭탄은 봉울상자에요? 이 차 옆에 설치해보세요 진짜 이 차? 파괴가 얼마 안될텐데 왜 이 차가 작아 미안한데 이거 꽤 작아서 폭탄이 잘 안될거야 잠깐 나 여기서 폭탄 아 그 차를 떠올 다 부서졌나면 그러면 다음 맵으로 갑시다 여기가 5레벨 5레벨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ㅎㅎㅎㅎㅎㅎㅎ 잠깐 여기서 먼저 좀 파괴해고 다시 다 정리한 다음에 하자 엘 엘 엘 빨리 파괴해 보이죠 엘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리 Article 오케 오케 일단 제 폭탄을 보여주고 네 명의 폭탄을 보여줄지 나 오케 응 저 딱 재밌는 데가 있어 크레인 에서 보여줄께요 크레인이야. 난 크레인을 쏠거야 일단 폭탄 크게 보고요 일단 설치는 했어 음 athers een 두 번째로 한 개는 내가 박자야 했어 오우 아 두 번째로 나 여기도 폭탄 붙여야지 그러면 이 트럭 이 트럭을 해봅시다 이 트럭 나이스 오케이 오우 와 이 폭탄이 더 좋다? 총보다 오케이 아니 폭탄이 더 좋아 난 총보단 폭탄이 더 좋은데? 아 안돼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총이 더 좋은 것이니까 폭탄이 더 좋은 것인가? 내 말씀 맞는 말입니다 아이 잠깐만 손가락대 다 간지러 네 저 트럭은 전멸 낼거에요 오케이 다음 맵으로 가자 이제 다음 맵? 어 마지막 아 마지막 마지막 여기 여기 안에다 투척하고 운전사를 죽이려구요? 살인마 아 뭐야 가자 가자 다음 맵은 여기 농장이야 농장 오케이 아 내 얼굴이 갑자기 조금 간지러워 빠르게 이동 효자 여기 농장 여기 다 되어있네 아무도 지금 우리가 아 내가 1위네? 네 여기서 물을 푸야앙 어 쏘리 내가 최대한 절반 넘게 했어 한번 나 폭탄을 여기 안에서 설치해야 되겠다 아냐아냐 저기 안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높은데 보여요? 아 그럼 나 다른 쪽으로 할게 오케이 전 이쪽으로 할게 어 내 파괴력은 최대 네 어 다시 나갈거야 최대 저기 뭐라고 말할정도입까? 에헴 저기까지 터질걸? 지금 에드다지가 워 와아아아아아 오마이갓 윗뚜껑만 했잖아 윗뚜껑 말고 더 했다 보이나? 보이나? 안보이는데요? 그럼 보이지 마 그냥 일단 여기도 폭탄 설치해서 나가야겠다 야, 사실 난 이제 농장 안에서 할거야 어어어 농장 안에다 그냥 딱 설치하면 딱 터진다 이제 어어어 어어어 뭐야 가득 탔대 이렇게 판매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딱 터진다 딱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파인더홀 파이얼 인더홀 님은 이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걸? 네, 저 로블럭스 잠시 접은 1년동안? 저 로블럭스 잠시 접은 사이에 이걸 했죠 1년동안 했지 이것은 저 에듀더지 채널 시작하기 전에 저 로블럭스 오우 다른데로 갈까요? 다른 데는 여기 15레벨 오케이 나 폭탄 제대로 사용해본다 이번에 여기 성이 있고 집들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 죽어라 집들여 죽어라 여기 왕국이었지만 왕국을 부수자 스프 저 폭탄을 캐지안에 사용할께요 판매알 하나 개수 위로 올라가 제 38만원 이라고 cinz 마지막 아 뭐야 어디가 일단 선관 제거 맡을게요 어디가 오 오케이 방금 축구공처럼 찼다 축구공은 잘 쳤시네 여긴 총급하게 오케이 아 나 꼴넣기 실패했네 제가 붓 남아있는댄는 총 쏴 마지막부분 오케이 오오오오오 어셈벌티비님 그때 님이 마이닝 시뮬레이터 했잖아요 잘하던데요 응 감사합니다 내 폰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열나네 저거? 근데 저는 16레벨이죠 다음 레벨은 못 가? 어디 한번 봅시다 불쌍해 아 나 레벨 20돼야돼 그러면 여기 밖에서 밖에서 한번 봅시다 알았어 내가 한거 잘봐야지 오케이 여기다 여기 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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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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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넘어지지마 오우 여기가 터져 오우 오우 쓰러져 판매해야 되잖아 판매하고 올게 오케이 님은 어느 맥까지 가실지 아 저기도 가요 네 어디요 저기 네 저기도 가요 저기는요 피라미든요 피라미든 못가요 피라미든 피라미든 가는때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로 따로 레벨 올립시다 오케이 땅이야 저 배안의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리해 보세요 알았어 이거 배안에 딱 구멍을 설치하는 게 딱 좋겠다 그렇죠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서 딱 배에다 폭탄을 설치하고 어어 어떻게 할까 아우 갑자기 내 몸에 이렇게 충분히 했으면은 다음 맵으로 갑시다 네 충분히 했어요 네 가자 가방이 꽉 찼네요 일단 여기서 지켜볼게요 어쌌블티비 여기서 폭탄 설치해봐 오오 위험했다 계속 폭탄을 올라가는것 봐 맥주야 안 돼 오아 이거 veio 밑에다 설치해 터져라!! 로켓 있는데 저거 까지 안써줘 오케이 넘어져라 로켓이가 와 총알 안에 들어가긴하는데 근데 박살이ches 안나네.... 어 저기 UAE4도 있네 UF는 이걸로 파괴해 버리게 오 와우 파괴해 버리게 파괴해 버리게 파괴해 버리게 아 잠깐만 씹쓸었어 적당히 있으면 저기까지 님이 갈 수 있다면 네 저기도 가봅시다 네 저의 목표는 오늘 피라미드 까지 가는거에요 아 님 목표 아우셈블TV 목표구요 나오구 만약에 갔으면 저를 부르세요 저 님 보러 갈테니까 오케이 박사나는거 파저께요 딱 오케이 오케이 다음 맵으로 가자 이제 빨리 가는걸로 탔어요 오 약간 학교같은.. 약간 학교같은데 여기? 여기 가목이 커다랄케이스 네 학교안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야 보이지? 100%는 똑같진 않은데 보이지? 그 가목 응 보여요 네 가목 그냥 부셔버리고 여기도 폭탄을 딱 설치하고 총들 그냥 싸움을 해결 그냥 터지고 어 통케 보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어 그럼 세계 세계 멸망이에요? 그냥 여기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그냥 박살내고 오 저쪽 아니네 아 교도소네 저기여성이고 저긴 다른 데구나 어 같은 곳인줄 알았다 다 박살을 내버려 그러면 여기 타워들 중 하나에 들어가서 폭탄 하나 설치할 수 있나요? 폭탄? 네 여기 타워들 중 하나 들어가서 폭탄 하나 설치해 볼게요 그래 지금 나 판매하고 오고 있어 지금 뭐 보이소 지금 어 보여? 네 보여요 보이냐? 네 안녕하세요 잘 가 응 잘 가 으흐흐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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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타워 안에다 폭탄 설치한다 이제 네 들어가자마자 설치하지 말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알았어 올라가서 할게 응 조심하세요 여기 위로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설치한다 설치했어 티버리개 오오 뭐야 거의 다 사라졌네 옆에 옆에 거도 옆에 거를 바로 파괴시켜줬어 괜찮아요 근데 저 감기가 다 나진 않았어요 티버리개 터져라 오오 저기 울타리만 남았어 오오 와우 오케이 이제 거의 되도록이면 다 본 것 같아요 네 오 저기 하나에 뭐 저기 하나 뭐 있네 오 여기 아 탱크와 오케이 저 화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틀어봐요 나이스 간다 간다 탱크 죽어라 옆에 있는 탱크는 폭탄으로 폭탄 졌어 어 오 다 박살 났다 오 거의다 여기는 이거 쓰고 아니 그리고 옆에 있는거는 폭탄으로 옆에 있는거는 폭탄으로 폭탄은 잘 박살 내려면 아 오 오오 다 없어지지는 않았네 여기 옆에 있는 텐드 하나는 총 하나 폭탄 나 여기는 포트 나라 했어 오케이 파이 다 홀 좋았어 다음은 이게 아 저기 여기서 총 여기 총 있어요 너희 남은 것을 그냥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약간 화풀이 같고 여기는 안 되니까 자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로 가서 레벨 올리고 이따 봅시다 네 봤네 내가 좋은 추억 먼저 사야되겠다 다음 총이 100만원이네 아 어떡하지? 다음 총이 100만원을 못사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5분정도 녹화되었다고 표시됐어요 지금 15분이요 한 10분안에 10분 동안 각자 할 일하고 이따 봅시다 넵 판매하는 장소에서 만납시다 오우 제법이다 너무 조용한거 아니야? 어 그러게 말해야되는데 오케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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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교도소에요 교도소가 학교야 모르겠어? 그렇게 느끼긴 해요 일단 높은 곳에서 근데 학교에 교도소 맞긴 맞아 왜냐면 거의 비슷한점 있어요 학교와 교도소 맞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거기서는 공부가 아니고 가둬넣고 가둬넣고 우리는 교실안에 갇혀있어야되고 맞아 그리고 쉬는시간이 뭐냐 교도소에서 프리타임 교도소에서도 자유시간이 있고 맞아 그리고 점심도 주고 교도소에도 학교에도 점심도 주잖아 그러니까 똑같지 똑같애 비슷한점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점이 너무 많아서 저도 셀 수 없어요 아 아 아 아 악쌀 너무 많이 내고 있어 에이 이 쪽도 아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박쌀했으면 인류멸망해요 인류멸망해요 아 돈을 막 모으고 있는데 어 아 하나도 못하게 생긴 아 꼭도 안게 생긴 것부터 오 이거 나중에 핵도 가능한거 아니야 잠깐만요 저는 지금 에드더지님이 있는 장소에서 한개만 터뜨릴게요 아니 총으로 튀어버리기 방치 나갔어요? 네 오 화면에 오케이 아직 25번 안됐어 몇번하면 찌지? 그러게요 일단 여러분들 잠시 돌아보면서 한번 맵들을 여러종류나 한번 찾아봅시다 나 쫓지마라 아니 네 맵에 쏘는거 아니에요 아직 제가 못가는 곳들 이거는 어쌌물TV님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곳이고 피라미드 저기는 아마 성일거고 오 여기 약간 멋지다 오케이 오 잠깐만 저기 여기 아 여러분들 저희가 녹화를 안할 때 이런 맵에 있는 게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찾으면 해줄게요 아니 또 있긴 있어 잊어버릴게요 나중에 거기서 500? 아니 아니 거기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색깔도 변했고 만약에 나중에 찾는다면 나중에 찾으면 그때 해줄게요 오케 나중에 찾사 기대되는 사람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아래 십도로 누리로 해주세요 이게 폭탄왕상 속이 뭐야 이제 저희 들어갈 수 있네 아니 아니네 아니네 뭐야? 잘 못봤어 네 어 뭐야 다시 맵 재건설하네 오케이 내 생각엔 좀 더 큰 가방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아 그러는 김에 기다린 동안 상점 아 어디있지? 뭐야? 오케이 상점 여깄다 여기서 구매 오케이 담청 오 뭐야 이거 비슈터 네 오 오 아 상어는 뭐냐 세발 오 현재 님이 갖고있는건 뭘까 오 오 나 이거 좀비로시에서 봤는데 오 파이럿캔 애드댄스캔 오 오 바스카포다 오 오 오 뭐야 왜 이게 이건 좀비로시인축이잖아 오 그러게요 오 오 오 오 오 오 뭐지 이건 400? 와 와 대박 아 이거 로봇옥스네 그럼 게임 아 이 개체되네 와 15,000 로봇옥스로 많이 얻으면 그거 살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가 오케이 오 짱차 갈려 3만 아직 부족하네 오 오 오 이거 일단 맨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아 네 복물상자 봤어? 오 오 여깄네 12만 오케이 다음은 로봇이야 오 미니뉴크 뉴크 퓨즈 뉴크 오 여기서는 오 오 오 이거 언젠가는 구합시다 콜 와 진짜 콜이다 와 와 오케이 한번 여기에선 오 15,000 오 이거 얻을 수 있네 오케이 얻었어요 오 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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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 응 어 어 어 어 잠재다는데 얼굴 걸린다 우와 아 그 세 벌이 벌이 됐어 음 오 아 원래 벌이 이렇게 터지나 몰라 그 벌 속에 벌 머릿속에 원래 폭탄 몸속에 폭탄이 있나봐 와 이거 터진 속도 너무 느리다 오호 이게 축구공처럼 차버리고 바탄을 킥! 킥! 아! 그러게요 아니 저 31레벨 되는 것은 아예 못할 것 같으니까 아까 4분 남았거든 그래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100만원 모아야 되겠다 잠깐만! 아! 100만원 모으고 새총을 얻고 그 다음에 끝내죠 오케이 100만? 어 지금 53만원 갖고 있거든 아직 또 50만원 얻어야 돼요 괜찮아 아 오 레벨업 아 지금 고지스로 레벨업인데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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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탄 아 나 고지스러워 레벨옵시오 고지스러워 레벨옵을 해요 아 진짜 레벨옵 좀 튀자 오케이 레벨옵 쏟심해 이제 한참 남았네 또 올리려면 오 또 가득 찼다 오케이 2분 남았네 마지막 2분을 즐깁시다 저 100만원 꼭 모아야 돼 오늘 안에 아직 55만원이야 오 저기 달려가는거 봐 따따따따따따따 날 본거같이요? 스파이지에 스파이? 아니 왜 그런 생각해요 괜찮아 그냥 장난일 뿐이니까 오 내가 갇혔다 갇혔다 헉 어 이거 신기수이네 이게? 오 이미 갖고 와 잡고 가는거 신기수요 오케이 어 한 1분 남았네 오케이 만약 가방이 꽉 차면 그때 합시다 오 그런김에 난 상점에서 가방들을 둘러보지 않았네 이거 마지막 판매하는 김에 그거 소개해줄게요 넵 와 이거 핵이라고 약간 그 핵폭탄 기대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먹어 다음화에도 먹죠 오 여러분들과 같이 녹화하면서 또 멋진 폭탄도 얻어야 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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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와 그 돈이 아무도 안들어왔다고 알아요 그 대신 파괴하는거 좋아요 판매 빨리하고 빨리 끝내자 벌써 25만 그런게는 가방도 한번 둘러봅시다 현재 제가 하고있는 이거요 5000까지 담을 수 있고 저는 25,000에요 제일 비싼거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25,000원 할거에요 와 지금 내 폰이 열나 열나면 안되네 이게 제일 비싸요 1500 아 그거 나 지금 아 아 그리고 이거 맨 끝쪽에 간판같은거 있죠 거기 한번만 둘러보고 끝냅시다 맨 끝에 있는 간판 네 무슨말인지 알아봅시다 저 그때 여기 가봤는데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또 가야되요 31레벨 됐네요 네 지금 님 쏘고있는거에요? 네 저 쏴야지 뭐 재미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오 알았어요 제작자님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네 제작자님 네 제작자님 이거 만든 게임개발자님 기대할게요 어 으어어어어OU 으어어어우 어어디에 형님 앞에 gs 어때 어때 목탈면 전화 진짜 그럼 저와! 됐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거 스피드런에 비해서 훨씬 잘봤다, 그쵸? 맞아. 스피드런 영상도 올릴테니 나는 스피드런 절대로 안타깃려겠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바라고. 그럼 다음화해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